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공시지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반발이 나온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공시가격은 다 끝났죠. 단독주택, 이미 우리가 말하는 땅집, 주택도 나왔고 땅, 공시지가도 나왔고 아파트를 포함하는 공동주택도 다 나와서 현실화율이 얼마 됐고 작년 대비 서울은 30%, 구별로 50%, 40% 다 끝났는데 지금 나오는 논란은 뭐냐. 일단 시작이 된 게 단독주택에서 나왔어요. 기존은 우리 단독주택이 굉장히 가구 수가 많잖아요. 400만 가구 되니까 이거 다 조사를 못하니까 418만 가구니까 표준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22만 가구만 뽑아가지고 일단은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에서 22만 가구.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집이 핵심이야. 그럼 이제 체크를 하죠. 그러면 그 주택은 얼마. 그런데 작년 대비 얼마 올랐으니까 이번에 공시가격을 올리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22만 가구는 다 낫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자체가 이제 전체 하나하나의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매겨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 논란은 뭐냐. 표준 단독주택이 월등히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.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. 용산과 한남동의 한 개별 주택이 있는 거예요. 표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이 거의 한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60%가 오른 거예요. 그렇다면 한 10억 정도로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6억 8천만 원에서 올해 10억으로. 이게 거의 한 집값을 거래하려면 뭐 한 16억 이 정도가 되는 집인데. 이게 이제 감정원에서는 작년 대비 60%를 올렸어요.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한 옆에 단독주택은 실제로 공시가격 나온 게 보니까 한 30%, 32%밖에 안 오른 거예요. 그러면은 사기가 너무 많이 났는데요. 그럼 표준 단독주택으로 뽑혔던 그 22만 가구의 주인은 엄청 화나죠. 그렇죠. 자기는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거의 50% 이상 올렸는데 옆 옆집은 30%밖에 안 올렸네. 이제 쫓아가죠.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거 하지. 정확한 이유는 판단이 안 되지만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많이 올리면 버겁잖아요. 주민들의 반발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이 개별 단독주택을 많이 안 올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괴리가 벌어지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다시 지자체한테 압박을 해서 우리의 원칙대로 해라. 다시 갖고 와라. 뭐 이러면서 논란이 커진 거예요.